움직임을 나타내는 5가지 지표인 회전수,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각속도를 검출하는 센서 모듈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움직임 센서 모듈 중 하나인 타코미터는 회전하는 축 또는 디스크에 부착된 마커가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검출하여 회전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마커를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접촉식 전극이나 비접촉식으로는 반사 또는 투과형 광학식 트랜스듀서를 사용하거나 홀센서와 같은 자계적 트랜스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코미터는 기본적으로는 엔진이나 모터의 RPM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센서 모듈이지만 바퀴의 누적 회전수를 측정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또는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이동거리 센서로도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응용 분야 중 하나인 볼 마우스는 서로 직교하는 회전 바퀴 사이에 굴러가는 볼을 두어 접촉하게 하면 볼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였는지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마우스는 뒤에서 설명할 이미지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한 광학식 마우스가 사용됩니다. 이동하는 물체에 대하여 관측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접촉식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파동을 발사하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파동 후 주파수 천위가 다음과 같이 속도에 비리한다는 도플로 현상이 흔히 사용됩니다. 사용하는 파동은 초음파, 전파, 빛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파장과 파동 후 속도에 따라 응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플로 속도계로는 화속, 단속 등에 사용하는 스피드건이 있습니다. 스피드건은 단일 물체에 전파를 조준하여 발사하고 반사파를 수신하여 발사된 전파의 주파수와 수신된 전파의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합니다. 초음파는 지향성이 높은 파동을 만들기 어려우며 파동 후 속도가 느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빛은 파장이 지나치게 짧아 주파수 천위, 즉 파장천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광학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도플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센서 모듈로는 유속계가 있습니다. 파이프 속에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음파 파동을 보내고 유체에서 반사되어 오는 파동 후 주파수 천위로부터 요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동은 컨티뉴스 웨이브를 사용하거나 펄스 파동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천위가 아닌 지연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속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초음파 트랜스듀서로 송신과 수신을 하는 경우에는 지향성 범위 내의 모든 유체의 속도가 누적되어 건출되는데 관업 표면과 내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센싱하는 영향을 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송신과 수신 트랜스듀서를 구분하여 두 개의 트랜스듀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초음파는 비교적 파장이 크고 파동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액체의 속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고속으로 흐르는 기체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체의 속도를 비접촉식으로 민감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레이저 더플로 유섭계가 있습니다. 레이저 더플로 유섭계는 분리된 레이저 광원이 서로 일정한 각도로 교차하도록 광학계를 구성하면 교차단 지점에서 파장 간격으로 상쇄 보관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빛의 파장 크기보다 작은 기체 입자 분자가 지나가면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빛의 양의 변화가 간섭 패턴 간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반사 또는 투과되는 빛을 포토 디텍터로 검출하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변화하는 파형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주기는 입자가 간섭 패턴의 격자를 지나는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 주기를 측정하여 기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 도메인에서의 파형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관측하면 기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의 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엄밀하게는 더플러 현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더플러 속도계는 자동차나 기계장치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의 심장박동, 혈관 맥동, 심지어는 전파를 이용한 원격 심장 모니터링 등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가속도에 의하여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탄성계수를 알고 있는 탄성체에 질량을 알고 있는 물체를 연결하면 가속도에 의한 힘에 따라 물체의 변이가 가속도에 비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변이를 캐페스티브 방법으로 측정하여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성능이 우수한 가속도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어 오늘날 가속도계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MEMS 가속도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질량을 갖는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프링을 이용하여 고정된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물에 가속도가 가해지면 스프링이 휘어지며 가속도가 가해진 축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끼워져 있는 빛과 같은 콤부 구조로 정극을 만들어 캐페스틴스를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미세 구조물로 1차원 가속도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차원 가속도계를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치하면 동일한 평면에서의 2차원 가속도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직축 방향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속도계를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하지만 MEMS 공정으로는 수직 방향 구조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직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성을 가진 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무게가 다른 메스가 있어 시소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물에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지면 두 메스 모두 아래쪽으로 힘을 받지만 무게가 더 큰 메스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게가 더 큰 메스가 있는 쪽은 아래로 내려가며 가벼운 쪽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각각 바닥에 놓인 정극까지의 커페스턴스 차이로 수직 방향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계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션 센서 모듈인 자이로스코프는 코리올리의 효과를 이용하여 실현됩니다. 코리올리 효과는 다음과 같이 회전하는 물체는 다음과 같이 오른손 법칙에 따라 각속도 벡터를 갖게 되며 이와 같은 각속도를 갖는 물체가 속도 v로 이동하면 속도 벡터와 각속도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은 프로덕트 시그 아프 벡터에서 듀우 벡터 방향으로 오른 나라사를 돌릴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유한한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메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프링에 연결된 메스를 일정한 주기로 진동시킵니다. 이와 같이 진동하는 물체에 다음과 같은 각속도가 가해지면 진동의 방향에 따라 상, 하로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진동 주기와의 위상차를 고려하여 바닥면에 설치된 전극과의 캐페스턴스 변화로부터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에서 회전 이외의 가속도가 가해지면 가속도 또한 메스를 상, 하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가속도와 각속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두 개의 물체를 사용하면 각속도에 의한 변이는 서로 반대이지만 가속도에 의한 변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 메스의 바닥면에 설치된 전극까지의 캐페스턴스의 차이는 가속도에 의한 영향이 상세되고 각속도에 의한 성분만을 갖게 됩니다. 램스 기술을 이용하여 자이로스코프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메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프링으로 연결하고 서로 사이에 끼워져 있는 빛 모양의 전극을 형성하여 교류전압을 가하면 각 전극에 축적되는 반대전화의 정전기력에 의하여 메스가 좌우로 진동하게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바닥에 놓인 전극까지의 캐페스턴스가 변화하게 됩니다. 좌우로 진동하는 구조물 두 개를 다음과 같이 동일축상에 두면 진동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축 방향으로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각각 다음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여 이를 검출함으로써 보라색 축 방향으로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의 방향과 일치하는 파란색 방향으로 각속도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직교하는 방향으로 진동하는 추가적인 구조물을 배치하여 이축 자유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직 방향으로 각속도는 각각의 진동하는 매스에 다음과 같이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면 정극까지의 카페스턴스로는 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동 방향과 동일 평면상에서 직교하여 발생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평 방향 변이를 측정하기 위한 콤 구조의 정극을 추가하여 두 정극 사이의 카페스턴스 변화로부터 녹색으로 표시된 수직 방향 각속도를 측정함으로써 3축 자유로스코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축 자유로스코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축 자유로스코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4축 자유로스코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